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전망을 하는데 여러분도 올해 참 주식이 계속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코비드가 바로 터졌을 때 엄청나게 조정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s&p500의 지수가 404천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740%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평균적으로 펀드를 샀으면 2배 정도를 본 겁니다. 96.16%가 됐으니까 한 배 정도 더 자산이 커진 겁니다. 100원을 투자했으면 거의 2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주식을 샀으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 삭스는 내년도도 한 5,100까지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참 뭘 느끼겠습니까?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좋아진다는 것. 여러분 이 소위 미국의 주식시장에 평창하는 것을 딱 보면 이게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이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자꾸 뒤를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세상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때 코비드가 여러분 덮쳤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뜬히 찍고 뭐죠? 계속 올랐던 겁니다. 내년에 주가가 이러면 한 5,100 정도까지 돌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이런 내공이 있는 분처럼 생겼죠. 미국의 주식시장에 50년 여러분들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이 양반 생각은 좀 다른 겁니다. 2023년 시장을. 2024년 시장이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2024년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단카스라고 합니까? 단카스가 월스트리트에서 50년 정도의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인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한 번 읽어본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s&p 그런 지수가 5에서 10% 정도는 조정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5,100 이런 건 이 사람은 반대라는 거죠. 나스닥은 10에서 한 20% 정도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오를 거다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내릴 거다 보는 사람이 평평하게 접전한 겁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분이 예측한 것이 좀 틀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중앙일보에 고물과 고금리 고한율 시대는 가고 저물과 저금리 저한율 시대가 온다. 이런 칼럼을 기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돈을 늘렸다. 2020년 2분기에는 실제 m2 증가율이 적정 증가일보다 28.5%포인트 높았고 20%포인트 이상의 통화공급은 2021년 1분기까지 지속됐다. 이런 과잉통화공급이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주가가 가장 여러분들 고점이 됐던 것이 2021년 12월 무렵이었지 않습니까 통화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통화량 지표인 m2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1970년도 2020년까지 얼마나 돈을 풀었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당연히 일정 시차를 두고 이런 푸른색인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주 여러분들 통화량이 많은 부분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물가나 주가나 간에.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 김영희이란 분이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런 저물과 저금리 이런 부분들이 경기침체를 의미하고 비효율적 자산 매각을 포함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 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셔가고 적정한 현금을 가진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불을 열기를 잡을 것이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도가.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2022년 말에도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어마어마한 주식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까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돈을 그렇게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람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금리 몇 번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가 잡고 경기침체가 그렇게 아주 크게 호된 경기침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대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침체가 서무스하게 넘어가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s&p가 5100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 전문가인 전문가인 이분 성함이 뭡니까 단카스란 분은 그렇지 않다. 나스닥은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될 것이고 s&p는 5에서 10% 정도 조정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경기침체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익이라는 분은 제목은 신문사 편집실에서 저물가 저금리 저한률이 온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결론 을 읽어보기에는 뭔가 하니까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고 주가가 상당히 조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현금을 갖고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제목하고 이분이 여러분들 결론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기침체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은 그 밑에 딱 독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핵심을 그대로 이렇게 찌르는 의견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본인이 결정할 거지만 전문가 보다 훨씬 정확한 지적입니다.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 대표적인 통화 지표인 m2는 15조 5천억 불 정도 였는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21조 7천억 불 정도를 풀었다 이야기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6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코로나가 덮치기 이전에 통화 공급의 40% 이상을 돈을 시장에 집어넣은 거다 이야기죠. 그동안 금리를 8번 9번 올려 가지고 미 연준이 해소한 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6조 5천억 달러를 풀었는데 지금 해수된 건 1조 달러밖에 안 된다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긴장시켰는데 1조밖에 안 되는데 평상시로 돌아가려면 최소 2조 7천억 달러 정도는 더 해수를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다음 여러분들 이분이 이 돈이 이렇게 풀린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 돈이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하지 않도록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어딘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박혀있냐 주식시장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에 박혀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아주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머무르며 나올 기미를 지금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 주식 호황 인금비 상상 등등을 보면 미 연준에서 내년 중반이 돼도 현상 유지할 것 같은데 혹 내려도 내년 통틀어서 0.25% 이상 내릴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 금리를 많이 못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 이분은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초반경에 0.25% 포인트 정도 내리겠지만 인프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분하고 정확하게 뭐죠 독자 이야기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늘 궁금한 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푼 돈이 어딘가에 다 들어 있을 건데 저렇게 성급하게 금리를 금세 내릴 거라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환호할까 이렇게 이러면 생각했는데 그걸 핵심을 그대로 찌르는 겁니다.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주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 그냥 계속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데 제가 좋은 그런 글들 그러니까 이런 제야의 고수들이 많은 겁니다. 딱 숫자를 가지고 금리 8번 9번 올려가지고 1조 원 해소했는데 최소한 2조 7천억 정도가 지금 다 흩어져 너부러져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지 않고 주택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인건비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해소하려면 절대 금리 빨리 못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항은 안 오겠죠. 공항은.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